한화 그룹 보험 계열사들은 한화라는 이름을 쓰는 대가로 매년 그룹에 수백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브랜드 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바람에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금융당국이 줄이라는 조치를 내렸는데요. 이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내년엔 이 브랜드 사용료를 더 늘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말과 올 상반기 각각 경영유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. 과도한 이름값, 그러니까 브랜드 사용료 때문입니다. 그런데 최근 발표한 경영계획을 보면 내년 사용료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.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로열티를 우선 산정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높았던 만큼 사용료도 늘었고 올해 최종 매출이 집계되면 추후 조정한다는 게 두 회사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. 금감원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던 사용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. 양산은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후에 사용료율 0.3%를 곱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정하는데 이 매출액에는 투자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포함돼 있습니다.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번 수익까지 브랜드 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. 더군다나 사용료율 0.3% 역시 최근 같은 이유로 경영료율을 받은 DB손해보험보다도 두 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. 브랜드 사용료로 200억 원 넘게 지급하고도 정작 순손실이 700억 원에 달하는 주객전도까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. 보험사들이 저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란 신음에도 수백억 원 브랜드 사용료 낼 여력은 있는지 그저 앓는 소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SBS CNBC 안지혜입니다.